네, 일단 우리 언니 지금 그 뭐지? 가정이 있어요? 네, 있어요. 가정이 있는데 지금 시부모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아니면 친정부모나? 그렇게는 없는데. 왜냐하면 우리 친정 모친 계세요? 네. 우리 모친 건강 쪽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건강수가 작년 수전부터 건강수를 두고 이래저래 조금 걱정땅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고요. 올 수전에 천 없어도 대병원, 소병원 가서 병원 시세를 조금 지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허리, 골반 이쪽으로 되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원래 안 좋으신 데다가 조금 무리가 더 갈 수가 있습니다. 모친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지금 특별하게 크게 볼 건 별로 없어요. 언니 집은 큰 우한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닥쳐 있거나 이렇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아까 왜 시댁 시부모를 두고 걱정이 없냐 그랬냐면 올해는 시가 쪽 문제 때문에 우리 부부가 조금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시댁 문제 때문에 서로 간에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부터 시작해서 언니가 서운하니 많이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가 있단 말이야. 좋은 사인 아니에요. 그렇죠. 시부모님이랑 별로 좋지는 않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주님은 그래도 부모님이라 그러면 급쪽같이 생각하시는 양반이야.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언니는 그게 못마땅하단 말이야. 아시겠어요? 나빠서 나쁜 게 아니라 나랑 성향이 너무 틀려요. 시부모가 나는 좀 안 이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부모는 너무 애살 맞아. 아들 자식이라면 급쪽같이 생각하고. 그러다 우리 대주님도 그렇고 서로가 그렇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가 그냥 가만히 입이 탁 담아 자꾸 입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야. 우리 신랑 보고 있으면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다 보니까 언니가 시댁 문제를 해서 부부간이 자꾸 찌극찌극 소리가 나올 거예요. 아마 그 한 4, 5년 전에 진짜 심했을 거고 그때 시부모 때문에 투닥거리가 진짜 심했을 거고 산이 못산이 소리가 나왔을 거고 그러면서 그 이후로부터 내가 조금 발을 빼야 되겠는 거죠. 발을 빼고 조금 거리를 뒀죠. 거리를 두면서 올 수전에도 천하 없어도 시부모 때문에 조금 시끄러운 소리가 나오겠다. 그러니 우리 언니가 조금 자중하고 가셔야 되겠다. 자중. 자중. 마음을 좀 내려놓고 가라는 말이에요. 내가 안 하는 건 안 알아야지만 너는 알아서 해라.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이야. 알겠어요? 그거 가지고 입대기 시작하면 우리 대주도 고집이 원칙 세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이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 언니도 그냥 가만 못 있는 스타일이고. 근데 우리 언니가 그냥 내가 안 하니까 네라도 해라 하고 그냥 던져놓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거 아니고서 부부 사이에 크게 싸울 일은 별로 없어요. 안 그래요? 맞아요. 시부모 말고는 우리가 그렇게 싸울 일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해서. 그러니까 크게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사는 대로 그냥 평범하게 굉장히 살아가요. 근데 이 집은 돈 때문에 조금 항상 우리가 항상 걱정이 많죠. 뭐 없어서 못 쓰는 건 아닌데. 좀 빨리 잃어가고 싶고. 다른 집도 다 새 집으로 이사 간다 하고. 넓혀서 간다 하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하고 싶기도 하고. 안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여의치는 않다 보니까 그게 조금 항상 우리가 좀 답답한 부분이죠. 맞아요. 없어서 달달달 거리지는 않는데. 항상 뭐 모아도 모아도 거기서 거긴 것 같아서 항상 답답한 부분이지. 근데 언니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 평범한 집들 다 그렇게 살아요. 언니. 아우 근데 빚 갚고 이렇게 될라나 그런 것 같아요. 될 겁니다. 아직은 젊으니까. 젊었어요. 뭐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빚 있는 거 어떻게 안 갚을 수는 없잖아요. 돈 안 되는 거 같아요. 많이 열심히 살아. 그러니까 뭐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큰 도움이 있어서 우리가 시작한 것도 아니다 보니까. 처음부터 없이 시작하고 처음부터 빚을 내서 시작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빚 갚는다고 시간 다 할 거야 이런 거지. 근데 빚 갚다 보면 결국은 그게 내 돈이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는 돈이 좀 될까요? 저는 그게 요즘 제일 고민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걱정이 있다 그러면 그 돈 때문에 걱정 말고는. 그래서 내가 이제 빚이 다 자빠져가지고 진짜 뭐냐면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것도 아니야. 그렇게는 안 되는데. 그건 아니잖아 지금 현재. 그냥 살아도 살아도 항상 이모야 이 꼴인 것 같아서 그게 답답해서 그런 거지. 별 걱정이 없어 이 집은. 근데 아직까지는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맞잖아요. 만들어 가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들어갈 돈은 많고. 살아가는 순서야 그게. 하나의 과정일 뿐이야. 그러니까 한 5에서 6년 정도까지는 고생하세요. 5, 6년 전까지는 돈이 크게 모이진 않아. 근데 이제 형편은 그냥 지금이랑 똑같이. 그렇죠. 그다음에 빚에 나자빠져서 신용불량자가 되고. 이 접이 비투를 종료해야 되고. 이것까지는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살아가는 거 남들과 똑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돼. 그래서 신랑이 아무것도 안 하고 놀리는 사람이기를 해. 언니가 그렇게 해서 사치를 부리는 사람이기를 해. 안 그래요? 문제 껀덕지가 없어. 뭐 하러 왔어? 뭐 하러 왔냐고. 좀 보러. 돈 때문이죠. 돈 때문이고. 이제 저희 지금 제가 가게를 하고 있거든요. 그건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쓰잘데 없이 그 이유 가지고. 고민거리가 아니라고 언니. 정말 빚에 나자빠져서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크게 실패를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남의 집을 부모가 집을 해주지 않은 이상은. 우리가 내가 진짜 직업적으로 너무 큰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닌 이상은. 모아놓은 게 있지 않은 이상은. 어차피 집을 우리가 뭐라 하라고. 전세 대출이라도 받아야 되고. 아니면 자가를 산다더라도 대출을 받아서. 똑같아. 다들. 정말 특이한 사항 아니고서는. 그런 과정일 뿐이야. 우리가 애들 갖고 와서 키워서. 어른이 나이 들어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냥 바짝 정신 차리고 그냥 지금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언니가 욕심을 자꾸 내지 마. 욕심을 자꾸 부리다 보면 자꾸 실수가 돼. 뭐 돈을 빨리 벌기 위해서. 빨리 뭔가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주식을 한다고. 코인에 투자를 한다. 아니면 내가 장사를 해서 투자를 한다. 이렇게 돼버리면 그게 오히려 실패가 되고 욕심이 되는 거야. 그리고 언니 지금 가게를 하고 있다 그랬잖아. 이 가게 지금 무슨 가게예요? 파리바게트. 파리바게트. 그런데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니야. 장사가 안 되는 건 아닌데 밑전에 남는 게 없어. 웃으면 이제 이해가 가요. 장사는 되는데 분명히 장사는 되고는 있어. 그런데 남는 게 없어. 맞아요. 그치? 몸은 고되고. 맞아요. 몸은 고되고 새가 빠진 바쁘기는 바쁘고. 남들이 봤을 때 돈을 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는 내 돈에 남는 게 없고. 그래서 권리금고 갖고 빨리 팔아. 팔릴까요?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7월달 이후로부터는 운때가 있어요. 7월달에 7월달 이후로부터 운때가 있고 가장 강한 시기는 9시월달이에요. 9시월달. 9시월달에 문서운이 있어요. 그러니까 권리금 받고 팔고. 그런데 욕심을 내지는 마세요. 시국이 원치 안 좋다 보니까 내가 너무 내 욕심대로 그렇게 가지고 팔게 되는 건 없습니다. 조금 욕심을 낮춰서 손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내가 드린 것만큼만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 정도만. 그렇죠. 얹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덤핑을 시켜서 더 얹어가지고 이거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딱 고기까지. 정확한 선까지만 지키시지 욕심을 부리게 되면 절대로 안 팔리고 고생을 더 하시게 됩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 또 뭐 아이들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굳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나름 잘 커주고 있고 고맙게 잘 커주고 있어요. 너무 해맑아요. 애들이. 응. 해맑고. 그런데 첫째가 조금 약간 뭐래도 예민한 기질은 있어. 그런데 첫째의 성향들이야. 남들 다른 집을 들여다봐도 첫째들이 다 그래. 그러니까 첫째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뿐지 정말 문제가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 예민하고 너무 나를 괴롭히고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좀 답답할 정도? 그냥 보고 있으면 왜 저렇게 소심하지? 요정도에요. 조심스러운 정도. 응응.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서 진짜 뭐냐면 정식과 상담을 받아봐야 돼요. 이것도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알겠죠? 됐어요? 엄마, 친정 엄마 건강이나 접종 잘 하시고 건강 관리 좀 하게 시키시고. 알겠죠? 네. 그리고 또 궁금한 한 가지가 저는 뭐 어떤 쪽이 맞을까요? 이거 팔고 나서. 언니요? 아니 장사를 생각하지 말고 직장을 들어가요. 직장? 네. 직장은 어디 들어가서? 응. 어디든 직장을 들어가. 음. 알겠어요? 네. 지금 장사 운때는 없어요. 있는 걸 정리하는 운때지. 내가 장사를 다시 시작하는 운때는 없어요. 네. 그렇죠. 욕심을 내서 뭔가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려고 투자를 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면 실패가 따르는 거라고 했죠? 아직은 시기가 아닙니다. 나중에 결국에 또 장사를 하게 되실 건데 지금은 당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운때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것이 언니한테 더 이득입니다. 아시겠죠? 아 알겠어요. 네. 그래요. 끝. 네. 그렇입니다. 음.